지저스 웨거, 비와이,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천, 경축, 결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누가 보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루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소다. 쇼미더머니 우승 비와이 우승을 축하합니다. 11조 1억 고백 비와이 CCM 래퍼 비와이 지저스 웨거 비와이 디와이는 돈, 여자, 욕설이 난무하는 힙합신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사로 표현하는 지저스 웨거다.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래퍼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 인어도 유명한데 대부분의 곡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은 들어가며 CCM 래퍼 지저스 웨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하나님께서 찬송가가 질린 나머지 비와이를 만든 게 아니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와이 그의 가사는 기독교 이야기 범벅이다. 그의 곡인 트리니티는 지저스, 홀리 스피릿, 가시라는 가사로만 훅이 진행된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CCM의 한 구절도 나온다. 소 왓이라는 곡에서는 그를 자랑함이 가장 나답지라고 말한다. 다른 래퍼에 피처링을 할 때도 꺼리낌 없이 예수 이야기를 한다. 어떤 얘기는 기독교 이야기가 불편할 법도 하다. 하지만 무신론자지만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는 댓글도 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와이 비와이 10월에 결혼 의리의 사나이 래퍼 비와이가 교회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10월에 결혼한다. 비와이 여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했다. 교회 새내기 환영회에서 만난 예쁜 친구 비와이는 2017년 MBC 라디오스타에서 연인에 대해 교회 새내기 환영회에 갔는데 굉장히 예쁜 친구가 있었다.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갔더니 그 친구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왔다며 그 모습을 본 순간 온 세상이 까매졌고 4개월 동안 짝사랑하다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와이 8년 연애 한 번도 되어진 적 없다. 드디어 사랑의 결실 10월 31일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와이 SNS의 게시글 전문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20살 무렵에 만나 8년의 교제 끝에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군 입대전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10회 8년 동안 저희 반려자는 저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SNS 계정을 두 차례 정도 탈퇴할 만큼 많은 악플과 비난으로 인해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저희의 결심이 화살로 돌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은 양가 가족분들과 지인들로만 치를 예정이며 비연예인인 예비신부와 양가 가정을 배려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비와이 그는 누구인가 본명 이병윤 예명 비와이 예명 비와이의 뜻은 비와이라고 직접 밝혔으며 비와이는 그의 이니셜이기도 하다. 쇼미더머니 5 딘배틀 디스전에서 CJM이 자기가 지어줬다고 폭로한다. 출생 1993년 6월 15일 27세 1m 78cm 출생은 대전이지만 고향은 인천이라고 아이콘 클립스에서 밝혔다. 학력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졸업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졸업 종교 기독교 예장 통합 인천 주한장로교회에 출석 중이며 상당히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이다. 노래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별명 엄지, 다니엘 스터리지, 한국인 도토리 박새로이 가족 부모님, 형 성악과 예비 신부 10월 31일 결혼 데뷔 2012년 9월 19일 믹스테이 피도 라엡스트 소속사 데자부 그룹 BY는 인디펜던트를 지향하는 래퍼다. 이 때문에 데자부 그룹은 BY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만 담당하는 1인 개인 소속사이며 당시 소속 아티스트도 BY 하나뿐이었으나 정식 레이블화 되면서 두 번째 아티스트로 프로듀서 비양의 영입을 2019년 11월 21일에 발표했고 12월 7일 쿤디 판다를 12월 20일에는 심바 자와디를 영입했습니다. BY 일문일답 음악은 언제부터 좋아했나?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고1 때 적성검사를 하며 제대로 알게 됐다. 추천 직업으로 프로듀서가 남았는데 음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힙합하는데 반대는 없었나? 부모님께는 많이 혼났지만 확신이 있었다. 계속 설득했다. 교회에서 한 번은 목사님이 힙합은 악하니 그만하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라고 답을 드렸다. 한 번은 청년부 예배에서 데이빗을 불렀는데 불편해하는 표정을 봤다. 힙합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게 있으니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했나? 곡 완성하는 게 재밌다. 믹스도 직접 한다. 브레스코스의 믹스 좋아한다. 그런 소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 솔로 1집, 타임 트래블은 믹스, 비트, 작사도 직접 다 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하면 굉장히 기분 좋다. 뻔하지 않은 걸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보석을 가져간 느낌이다. 롤 모델이 있다면 켄드릭 라마와 카니의 위스트 켄드릭 라마는 접근 방식이 독특해서 좋아한다. 가리즈 갱스터라는 뮤직 비디오는 사탄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작업했다. 하느님을 깡패라 생각하고 랩으로 표현했다. 음악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다. 기독교 랩의 선구자 기독교 랩으로 각인되어 있다. 사람들이 너는 예수 얘기만 안하면 진짜 멋있을 텐데 라고 안하나. 그런 말 정말 많이 듣는다. 자화상에 남들이 좋아하는 얘기나 뱉어 에이오 예수 거룩 코스프레 라는 가사가 있다. 대중적인 거 하라는 비판이기도 하고 내가 무슨 예수를 자랑하냐 너는 위손자고 가식 덩어리다 라는 속마음을 적은 거다.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타임 트랩을 만들기 전에 너무 종교색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 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힙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멋이 있다. 여자를 많이 만나거나 돈 자랑하는 게 멋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다 주어져도 이것의 주인이 예수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멋으로 진짜 문화로 만들어 가고 싶다. 항상 신앙적인 뇌부라든 예수를 말하든 사람들이 이거를 멋있어 할 거라는 꿈을 꿨다. 그리고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문화를 정말 멋있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연습도 엄청나게 했다. 가사 중 하나님 등이 언급되는데 가사 표현 때문에 여러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인 트리니티에는 지저스, 홀리 스피릿, 갓이라고도 나오는데 비와이가 만드는 음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음악에 신앙력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일부러 1절은 클라우드 랩을 했다.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고 구름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뭉개서 하는 랩이다. 그렇게 했다. 뻔하지 않은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무실론자인데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는 댓글이 많다. 누군가의 랩을 통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촛불 하나 켜주는 역할 첫 단추를 잠그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대학교에 다니던 형 중에 교회 다니다 불공평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형이 왈츠를 듣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비와이에게 예수의 존재는 예수님은 롤 모델이다. 슈퍼스타이지 않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교회 밖 사람들이 모르는 신앙인 관점에서 말하면 나는 구원자라고 믿는다. 가장 에너지 있는 MC고 군중을 움직이는 힘이 가장 세다. 예수가 진짜 롤 모델이다. 지저스 외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와이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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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